첫 번째 매치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경기 스타일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벗어났습니다. 네네. 네, 한 것 같습니다. 강하늘의 공격이 있습니다. 공수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문현정 선수가 잘 버텨주고 있네요. 3구 공격 문현정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2구 공격 문현정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4구 공격 문현정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문현정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3구 공격 문현정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3구 공격 3구 공격 문현정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3구 공격 3구 공격 3구 공격 문현정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3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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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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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문현정의 서비스인데요 길어뚝 같을텐데 두점 차입니다 공격 준비됐습니다 득점 그런 부분에서 문현정 선수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서비스 포인트까지 스코어는 7대4입니다 문현정의 리드 이것을 덜 올리다보니까 공이 그냥 그대로 나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강하늘 공격 몰아붙입니다 네트 맞았지만 반응을 했고요 문현정의 석점을 앞서있고요 강하늘의 서비스 강하늘의 석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문현정 다시 한번 서비스 백핸드랠리 마지막에 강하늘 오늘 공격해주면 1분째 4분만에 1분째 스테이 Влад 2분 6이 듣고 4 3 2 1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